야... 게인아... 도가 왜 여기... 아 벌은 내가 나중에 다 받을 테니까 오케이 나 지금은 좀 제발 좀 가주면 안되겠니 어? 벌은 무슨 벌? 남자 여자 사귀었다고 다 결혼해야 되는거야? 이게 정말! 야 김민혜! 김민성! 김민성! 나와봐! 야 야 나! 야 이따! 야, 저 여자, 저 그때 그 여자 아냐? 나요! 야,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어? 나 몰라라는 거 봐라. 너 결혼까지 안 간 거 천만 당이는 줄 알아. 결심은 안 됩니다. 남자분 했다고 그래요. 지금 결혼하는 저 남자 바로 어제까지 저랑 사귀던 사람이에요. 저 신부는 제 10년 친구고요. 결혼한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행복한 신부가 되라고 애가 침대도 만들어졌는데 그러게 이 미련 국태야. 미리 이 지경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냐? 아휴, 등신 저 나쁜 년 그렇게 남자를 갈아치우더니 그 수많은 남자 중에 친구 남자를 뺏어? 아휴, 저거 봐. 이게 아니야, 그가. 저거 봐. 저거 봐. 용준 씨 사귀지 않았냐? 아니다, 아니다. 용준 씨 아니야. 나 아닌데? 공고희 씨인가? 아휴, 하도 남자가 많아서 이름이 다 헷갈린다. 그 분이냐? 쟤 안 뜯어고 튼 데 있냐? 어? 눈 찌고 코 높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실장에서 다 방송되고 있어요. 야, 애기 너, 애기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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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, 아휴, 아휴 아휴, 아휴, 아휴 야, 큰일 났다. 가자 얘도 도대체 뭐야? 어? 누가 내 친구야? 아니, 그래. 당신이 나랑 사귄 여자야? 뭐야, 도대체? 아니요, 아니요. 정말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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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당신도 고소할 거야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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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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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야, 잠깐만! 이제 속이 시원하니?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결혼 방해해서 미안하다 괜찮아 나도 이제 안 미안해할 거니까 이게 이 씨 넌 평생 미안해야 돼 이 나쁜 녀아 야! 민희야, 괜찮아? 어디 봐봐